안녕하세요 정시윤입니다. 새해 첫번째 강의라기보다 프로그램을 녹화하게 됐는데요. 올해 2020년을 맞이해서 뭔가 포맷에도 좀 분위기 변환을 주고 싶고 그래서 이번에는 one paper or news per day 그래서 one pmpd 라고 저는 이름 붙였는데 하루에 뭐 진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한 뭐 5분 남짓 그 정도 가득한 짧은 걸로 해가지고 최근에 뜨고 있는 또는 관심있는 연구 페이퍼 AI 가 주가 되겠지만 다른 것도 나올 수 있고요 또는 뉴스 이런걸 갖다가 짧게 브리핑을 하고 나누어 보는 그런 어떤 컨텐츠를 좀 많이 올리는 방향으로 올해는 유튜브 영상을 좀 올려 볼까 합니다 기존에 이제 강의 컨텐츠나 이런 것들도 짬나는데도 올릴 테니까요 그런 것들도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렇지만 좀 짧은 컨텐츠가 좀 필요한 것 같아 가지고 하루에 가능하면 하나 짧게 임팩트 있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번째로 선택한 것은 사실은 굉장히 제목이 재밌어 가지고 고른 연구 페이퍼인데 learning by cheering 이에요 그러니까 속여서 배운다 그런 느낌이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두 개의 강화학습 에이전트 또는 이제 이미테이션 러닝이라 그러는데 에이전트 둘을 좀 차별대우 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있었던 한계를 극복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페이퍼의 원의 앱스트랙트 캡처 화면이고 텍사스 주립대학교 오스틴 쪽에서 주도했고요 그 다음에 인텔 랩이 같이 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자율주행 포함해 가지고 하드웨어 분야에서 AI 기술 접목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텔 같은 칩 회사들도 최근에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런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페이퍼의 주소인데요 여기 아카이브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던 로봇러닝, 컨퍼런스 온 로봇러닝 코어 RL 2019년에 발표되었던 내용입니다 먼저 이 논문의 제일 중요한 내용을 이해를 하려면 강화학습, 리인퍼런스포트 러닝하고 흉내학습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미테이션 러닝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보통 이런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쪽에 이미테이션 러닝 조종을 먼저 해 가지고 조종하는 방법을 그대로 베끼는 방식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데이터가 적은 상황에서도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기본은 강화학습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강화학습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에이전트하고 환경 사이의 관계에 있죠 그래서 에이전트가 액션을 하고 그러면 그 액션에 대한 스테이트가 변하면 스테이트 정보를 넘겨주게 되고요 이때 리워드를 코딩을 해서 집어넣어 가지고 더 잘되게도 하고 못되게도 하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게 강화학습입니다 그러면 이미테이션 러닝의 흉내학습은 뭐냐 이렇게 되는데요 보시면 차이점을 딱 감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다르죠 그래서 환경이 있고 에이전트가 있는 건 똑같은데 리워드 주어지는 것도 똑같고요 근데 리워드가 학습이 되는 거예요 학습이 어떻게 학습이 되냐 여기에 슈퍼바이저 혹은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있죠 흉내를 내야 되는 사람 이걸 이제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면은 예를 들어 운전을 한다든지 로봇을 조종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하면 그거에 따른 리워드를 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학습을 하는 것을 이미테이션 러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이미테이션 러닝이 생각보다 이제 로봇이나 또는 자율주행 같은 데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돼서 꽤나 괜찮은 성능을 좀 냈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레인을 따라가는 거 뭐 이런 것들 꽤 잘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장애물이 등장을 하면 그걸 피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꽤 잘하죠 그런데 이게 잘 못하는 게 뭐냐 하면은 막상 도심지에 넣어 가지고 드라이빙을 시키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잘 하지를 못해요 심지어는 어떤 연구에서는 이미테이션 러닝을 이용을 해 가지고 뭐 굉장히 많은 수의 수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만족할 만한 정책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잘 모르지만 그냥 뭐 추정할 수 있는 이유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인 중간에 잘 맞추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리워드를 줄 수 있는 상황 같은 것들이 되게 많지만 도심지에서 굉장히 혼잡하고 복잡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흉내를 내야 되는 대상자인 사람들이 제대로 이걸 대응을 하는지 못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학습시키는 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진짜 도심지에 잘 드라이빙을 하는 그런 인공지능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죠 이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굉장히 참 뭐랄까요 치링이라고 아까 표현을 했는데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것은 원래 이제 실제로 들어오는 환경이 센서리모터, 카메라로 들어오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 앞에 상황을 판단해야 되니까 센서리모터 에이전트가 학습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 다음에 익스포트가 리워드를 주는 방식으로 기존에 되어 있었거든요 여기에 프리빌리즈드 에이전트라 그래가지고 약간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 판단을 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중간에 끼워넣은 겁니다 그래서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프리빌리즈드 에이전트가 익스포트로부터 이미테이션 러닝을 해서 리워드를 받아 가지고 배우는데 이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지도상의 버드아이뷰라든지 혹은 각각의 위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줘 가지고 굉장히 쉽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줬죠 그럼 얘는 굉장히 잘 하겠죠 이렇게 정보를 많이 줬으니까 이걸 치팅이라고 한 거죠 이렇게 하면 정당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얘를 가르쳐요 얘가 이미 이제 이런 것들 정보를 종합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펄리시가 만들어졌겠죠 그럼 이 펄리시를 갖다가 센서리모터 에이전트한테 슈퍼바이징을 하면서 학습을 시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 얘한테서 배우는 거죠 이렇게 둘로 나눴더니 굉장히 학습능력이 좋아졌다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복잡한 상황을 배운다는 건데요 어느 정도로 좋아졌냐 하면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실제 주행에 나서기 전에 가장 많이 쓰는 칼라라고 하는 시뮬레이션이 있는데 시뮬레이션 스코어를 보시면은 이게 거의 한 번도 에러 안 나고 100% 기록한 게 이게 이제 러닝 바이 아 7링 이거든요 전부 다 백 백 백 백 이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랍니다 지금 그동안에 있었던 나왔던 것들 대부분 보통 이제 이미테이션 러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버스로 임퍼스먼트 러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비에이버럴 클러닝이라는 기술을 쓰기도 하고 뭐 다이렉트로 펄리식 플레스를 이제 학습하는 뭐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데 종류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비해서 훨씬 나은 성능을 보였고 뭐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세이프하게 사고 안 나는 것과 관련된 것들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사고 나는 걸 적게 만드는 것과 관련 벤치마크가 또 있거든요 시뮬레이션에서 그거에서도 다른 것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런 자유주행 부분에서 지금 이제 현재 하고 있는 고속도로 상에서 레인 따라가는 거 하고 앞차하고 그냥 웬만큼 안 부딪히고 가는 뭐 이런 수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기술 가지고 상당 부분 커버가 되겠지만 앞으로 우리의 목표가 결국엔 도심지에서 복잡한 상황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굉장히 이런 기술들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좋은 페이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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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